안녕하세요. 경북 김천시 구성면 구성중앙교에서 심화하고 있는 배중원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이 됐고, 이 시골 한자리에서 이 시골 지역을 보금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이윤기 집사님이 친환경 자두 복숭아 농사를 지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소개시켜 드리면 참으로 성실하시고 또 원리 원칙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친환경 농사를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진자연적인 농법을 사용해서 정성들여서 또한 정말 건강에 좋고 몸에 좋은 것들만 생산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교인들과 같이 저희 교회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두와 복숭아를 생산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를 자립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함께 농사짓고 생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모든 분들이 저희 과일을 먹고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